파크하야트 서울은 비즈니스와 쇼핑의 중심지인 삼성동 무역센터와 코엑스 국제회의장 및 종합전시장의 맞은편에 자리하고 있다. 파크하야트 서울 외관 파크하야트는 하야트 브랜드 계열의 최고급 부티크 호텔로 파크하야트 서울은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파크하야트 동경에 이어 두 번째로 오픈했다. 세계적인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인 슈퍼포테이토가 디자인한 육성급 호텔로 뛰어난 건축 디자인과 품격 있는 레스토랑들로 유명하다. 스위트룸을 포함한 총 185개의 객실들은 현대적인 감각으로 디자인되었으며 안락한 휴식을 위한 최상의 프라이빗 서비스를 제공한다. 모든 객실에서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르는 통유리창을 통해 도심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. 객실과 더불어 23층과 24층에 위치한 파크클럽의 스파, 수영장과 피트니스 스튜디오 시설에서는 도심 전경을 감상하며 휴식을 만끽할 수 있다. 메인 레스토랑인 코너스톤에서는 대형 화덕에서 구워 나오는 최상급 육류와 해산물 요리를 가장 높은 24층에 위치한 더 라운지에서는 도심 전경과 함께 한식과 양식 그리고 다양한 음료를, 바앰퍼샌드 레스토랑 더팀버 하우스에서는 와인과 사케 등 주류와 일식 요리, 라이브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다. 그 밖에도 파크하야트 서울에는 소규모 웨딩, 프라이빗 이벤트, 연회, 가족 모임을 위한 시설도 준비되어 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